안녕하세요.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글로벌 넘버원 수소전기 자동차 넥소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출시된 넥소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오직 전기와 물만 발생시키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올해 연식 변경이 되면서 21년형 넥소의 물배출 스위치, 10.25인치 계기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등이 새로 작용되었습니다. 넥소는 단 1회 충전으로 609km 주행이 가능하며 넥소 1만 대가 도로 위를 달리면 디젤차 2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고, 나무 6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넥소는 2790mm의 롱 휠 베이스와 낮은 루프라인으로 슬림하고 안정적인 디자인 프로파일을 구현하였으며, 최적의 내외장 패키지 설계로 동급 최고의 넓은 실내 공간 구현과 839리터의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장 디자인을 보시면 좌우를 연결하는 호라이즌 포지셔닝 램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와이드한 전면부 스타일을 강조하였고, 공기 역학을 고려해 설계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로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직관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에는 히든 리어 와이퍼와 뒷필러 에어 터널 등 공력 특화 사양을 깔끔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넥소만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구현한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통합형 디스플레이와 브릿지 타입의 센터 콘솔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넥소만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제 대부분은 친환경 컨셉에 걸맞는 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움과 친환경성을 더했습니다. 넥소는 현대자동차 독자 기술력이 집약된 FCEV 전용 시스템을 통해 고성능 및 고효율 파워트레인을 구현하였으며, 공력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설계와 차체 하부 풀 언더커버 적용 등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석 및 동승석에 총 6개의 에어백을 탑재하여, 차량 및 승객은 물론 보행자와 연료탱크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방사 최초로 작용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과 차량 유지 보조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이외에도, 최첨단 A-DAS 및 다양한 신기술 작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최첨단 기술의 혁신적인 융합으로 구현된 넥소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차를 넘어 인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내일의 모빌리티 기술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자동차의 넥소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